지민 설7 kaikum 6 Sarji 혹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억에 취해 너를 찾아 헤매난 혹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계속 술에 취해 너를 찾아 헤매난 호빈 비디 번호 조맹이는 겁나 볼까요? 호빈이 욕은 받아보소 기다릴게 돌아와줘 한순간 1분 1초도 실질 적 없어 깜짝이야? 윤석이 형이 새끼손가락이 진짜 짧은데 여기가 짧아서 이것까지 말할 줄 몰랐는데 이것까지 말해서 오늘 가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다음은 누구야? 다음 누구야? 동영이 형! 왜 망설였어? 잘하는구나 편해졌어 와 잘하는데? 그래? 그래? They want, they want, they won't be careful But I guess that you don't know me Cause if I want you, then I want you, babe 감사합니다 Just imagine